샤코어 서포터 샤코어 서포터 미드는 누구야 그러면? 미드가 누구예요? 미드급인가? 약간 미드급 같은데? 이거? 어우야 풀어냈었냐 어우 지렸다 아 레인님 클럽 아니에요? 미드급 나이스! 쟤네 왜 세 명인데 싸웠지? 만화 없다고 싸운 건가? 나이스! 밥은 먹었니? 밥은 먹었어? 님 보셨죠? 존나 잘했다 이거 메자 각인데? 아악! 진짜! 책 한 권 읽어볼까? 책 한 권 읽어봐야겠구만 이번 판 너무 잘 돼 내가 5킬 거의 그 정돈데 왜 우리 팀이 킬이 밀리냐? 와 미소서 야 뭐야 샘! 잭슨이! 스왑 패드예요? 스왑 패드예요? 스왑 패드예요? 스왑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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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진정해 임마 티모 뭐 상대하기 럭스도 좋으니까 조졌다! 아악! 보소! 우리는 숙소 천리 쟤 Ta 입니다 탐 그 나 이거 뭐하냐구 야 마이 바텀이야 먹자 제발 야야야야야야 끝날수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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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날다 끝 끝 끝 끝 내밀것이예요 아냐아냐 죽이지마 아악 포탑 포탑 제발 제발 야 니네 뭐해 아니 이러다가 비벼줄수도 있단말이예요 이러다가 비벼줄수도 있어서 그냥 끝내야돼 원래는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이번판 진짜 고생 많았다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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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